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이가 대통령 퇴임 후에 잊혀진 삶을 살겠다라고 했었지요 그런데 문재인이가 계속해서 정치권에 던지는 메시지의 그 핵심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얼마 전에 6.25날에 문재인 공산주의자다운 워딩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1950년 6.25전쟁 한마디로 미중전쟁이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문재인의 번심을 드러냈죠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정전선언과 북한 편에서 유엔을 설득하자고 하는 세력들은 반국가세력이다라는 직원직소를 쏟아낸 이후에 문재인이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실상 문재인의 운명은 정해져 있지요 일각에서는 문재인이가 이제 점점점 사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문재인은 간첩이다 그 간첩인 것을 우리 국민들이 모른다라고 얼마 전에 충격 발언이 나왔죠 이러한 여론이 바로 무엇이다 또한 박민식 국가본부 장관이 뭐라고 문재인이를 발칵 뒤집어 엎었습니까 당시에 우리의 자랑스러운 영웅들을 친일파로 매도했던 문재인 또한 북한 김일성에게 충성을 다한 김원봉에게 훈장을 주려했던 문재인 법조계에서는 문재인이는 여적죄로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자 지금 문재인과 김정숙이가 안정권 씨와 다른 사람들을 고소하면서 사조로 양산 경찰들을 불러 고소장을 제출한 이 소식이 지금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나아가 문재인 간첩 수사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이 소식은 나왔던 소식인데 문 간첩 소식과 함께 곁들여서 함께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소식은 자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했던 소식이죠 문재인 내외가 지난해부터 양산 사조 앞에서 시위하는 개인들을 상대로 세 번의 고소장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양산 경찰서 소속 경찰들을 두 번이나 사조에 불러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산 경찰서는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이처럼 개인의 자택을 직접 찾아간 것으로 보이나 법조계에서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경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양산 경찰서장도 또 이 양산 경찰도 당신들 공무원들이 그렇게 정신이 없습니까 문재인이가 김정숙이가 오라고 하니까 그렇게 가서 직접 고소장을 받고 또 이 양산 경찰서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구주와 변호사는 자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가 각각 양산 사조 앞에서 시위하는 개인들을 상대로 지난해부터 세 번의 고소장을 제출했다라면서 이 과정에서 두 번은 경찰을 사조에 직접 불러 전달한 것은 물론 고소인 진술까지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구주와 변호사는 자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구주와 변호사는 이어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현 비서관인 오종식 비서관이 지난달 27일 오후 울산지방법원 306호에서 열린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라며 이 상황을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로 봐야 하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주와 변호사는 통상 고소장 제출은 경찰서를 직접 찾아가 또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제출하는 것이 통념이라며 지금까지 고소 고발 사건들을 접해오면서 이와 같이 경찰이 직접 찾아가 고소장을 받아오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구주와 변호사는 전했습니다 문재인과 김정숙이가 각각 고소한 인물들로는 일명 깡통아재로 불리는 최영일 씨와 안정권 최영일 외 두 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영일 씨는 지난해 8월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와 비서실 관계자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가 보속으로 풀려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건인 안정권 최영일 외 두 건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스토킹했다는 이유로 고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구주와 변호사는 증언 과정에서 문재인의 비서관, 오 비서관은 자신을 공무원으로 밝혔다라며 만일 오 비서관이 공무원일 경우 경찰을 불러 고소를 하는 것은 직권남용 또는 공무집행 방해로도 비추어질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아울러 구주와 변호사는 양산 사조에서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을 받아온 양산 경찰 또한 근무지 이탈 등의 지적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양산 경찰서가 정신이 없다는 이야기죠 자 문재인 간첩 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역시 자유일보가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1974년 빌리 블란트 소독 총리의 비서였던 권터 기엄이 동독 간첩으로 체포돼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분단 체제에서 적국이 상대의 국가 수반을 노리는 것은 다반사입니다 북한이라고 예외가 되긴 어려울 것입니다 간첩이 별개 아닙니다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군상의 비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간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국가보안법이 특별법으로 따로 전제합니다 지난달 27일 이재명 당대표가 어느 안보세미나에서 나온 문재인 간첩 발언을 느닷없이 정치권으로 키웠습니다 26일 박인환 변호사가 국회에서 열린 대공수사업무 경찰이관 관련 안보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전에 대해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걸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박인환 변호사는 국무총리실 자문기구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박인환 위원장의 발언이 인터넷 신문에 올라가자 이재명 대표는 즉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왕국이 들어서자 검찰 출신이면 아무나 간첩으로 낙인 찍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모양이라며 역사의 퇴행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박인환 위원장은 국민께 사과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박인환 위원장을 경질하라라고 이재명인은 흥분을 했습니다 이재명의 해묵은 색깔론 잔재주가 뻔히 보이는 대목이었죠 문재인이 진짜 간첩인지 아닌지는 수사를 해보면 압니다 다만 지난 대통령 재임 시절에 간첩으로 위심받을 만한 행위와 정황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2018년 평창올림픽 직전 평양을 다녀온 정의영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이 김정은이 핵포기 의지가 있다라며 대한민국 국민과 동맹국 미국을 의도적으로 속인 사실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이 김정은과 더보 다리를 산책하면서 USB를 전달한 사실 9월 19일 평양에서 북한의 대남 침투 경로를 허용하는 문서에 서명한 사실 미국 프랑스 등 해외 순방 때마다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역할을 한 사실 임정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과 북한이 블록체인으로 벌어들인 돈이 수억 달러라는 사실 헌법상 우리 국민인 귀순 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한 사실 등 문재인 간첩 의혹 행위는 차고 넘칩니다 오히려 잘 되었습니다 이 기회에 문재인 간첩설 진위를 밝혀 국민적 위협을 해소하는 게 나을 것입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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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공